구로구 해맞이 해넘이 온라인 사진 공모전이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. 구는 매년 새해 첫날마다 매봉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어왔는데 코로나19로 집합행사가 어려워지면서 해맞이 해넘이 온라인 사진 공모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참여 방법은 최근 3년간 지역 내 해맞이나 해넘이 명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됩니다. 구는 우수작을 선정해 구 블로그와 내년 2월호 소식지에 게재하고 응모자 30명에겐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